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10명에게 물으니 6명이 내린다 답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골목뉴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.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9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.5%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집값이 지금 바닥인가?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1.5%가 바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. 그러나 집값이 바닥이라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서도 14.9%는 이제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6.6%는 바닥이지만 아직 오를 것 같진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이는 지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최근 1에서 2년 내 오른 가격이 덜 하락했다는 이유가 24.4%로 가장 높았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2.7%, 미분양 적채, 분양시장 저조 등의 이유가 21.5%,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가 19.6%, 매수세보다 매도 움직임이 더 많아서가 10.1%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한편, 집값이 이제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금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되어서가 28.1%로 가장 많았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24%, 금리 인상이 완화되는 기조라는 이유가 23.3%, 매물 호가, 실거래 가격이 올라서가 13.2%,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때문에 10.4% 등이 조사되었습니다. 설문조사에서는 집값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제 집값은 최저치에 머무르고 있지만, 아직 상승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자와 아직 최저치가 아니라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응답자들이 각각 계셨습니다.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 44.7%는 2025년 이후에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그리고 80% 이상의 응답자들이 2023년 2분기 2.0%, 2023년 3분기 5.8%, 2023년 4분기 13.6%, 2024년 33.9% 순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내년 이후의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.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앞으로 2차 하락장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현재 부동산 가격이 소폭 반등해 보이는 상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실거주를 위한 금매물 소진들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의 댁내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골목뉴스였습니다.